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에게 꽤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연예인들로 하여금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정말로 많은 염려를 하게 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 고인에게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단정 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괜히 잘못 이야기하면 또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야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있었던 사건, 이번 주 초에 있었던 그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기 바로 직전까지 SNS로 팬들과 소통하던 그녀로부터 비보가 전해졌기 때문에 좀 더 충격적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소통은 이 사회의 이슈,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회가 소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유가 오히려 진정한 소통의 부재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결코 혼자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가 성부, 성자, 성령, 관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존재는 연결되어야 하고 소통은 그 연결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영적인 존재 간의 진정한 소통은 정말 살게 해주는 진정한 소통은 결국 영적으로 연결 여부를 드러내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가 점점 더 재속화됨에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점점 단절을 좋아합니다. 단절을 좀 더 편해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그 위기감 때문에 소통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결국 그렇게 일어나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 그 방법은 이 사람의 영적인 존재라는 그 자의식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로서 가장 먼저 진정으로 연결되고 소통해야 하는 그 대상을 올바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회복되어야 할 가장 우선 회복되어야 할 연결되어야 할 관계 그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시는 길이오 진리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유일한 길 진리 생명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바로 관계에서 소통함으로 일어나는 감격 그런 감동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세족식 장면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표현 그 안에서 참 큰 감격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또 종종 이 장면을 연출하면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실은 감동했으면서 말입니다. 세족식이 전해주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궁극의 은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은혜를 전해주기 위한 소통 속에 그래서 얻게 되는 감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감동이 이야기하는 은혜 그 궁극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자시심을 통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순환받아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그것이 우리가 진짜 받는 은혜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전해주기 위해 소통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세족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감동을 그 감동을 넘어서 은혜까지 진짜 은혜까지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는 내가 감동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통해서 은혜를 더욱 철실이 느꼈다면 다시금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동으로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그런 본이 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영심해야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또 다른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결단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결단하는 시간 그렇게 주의 제자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오늘 사건은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이 활동은 좀 더 특별한 관계 좀 더 제한적인 즉 제자들에게만 제공되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한 감동으로 은혜의 진술을 보여주시는 것 그런 개시는 좀 더 친밀한 관계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보금서 내내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개시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요한 보금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런 개시였습니다. 하지만 보금서 내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속에서 진짜 그것을 알아보고 듣고 한 사람은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임팩트가 큰 예수님의 직접적인 터치하심 오늘 이 세족의 사건은 아예 그것을 공개하는 대상부터 시작부터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는 공개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3장부터 1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별설교라고 불려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은 이 설교의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제한한 그들로 제한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예수님 자신의 그 사역을 앞에 두고 친밀한 제자들에게 권고하시는 장면 바로 그 시작을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마치 요즘 학생들이 수행학습하듯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수행학습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퍼포먼스는 마치 유언처럼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어떻게 기억해주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해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마지막 자신의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 자신을 기억해주기 바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제한된 특별히 선택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었던 그 모습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는 단지 자신을 그렇게 근데 그렇게 기억해주기 바라는 그 정도의 욕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의 욕심이라고 해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또 그 폼을 그냥 따라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저 예식이 되기 바라는 그런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훨씬 더 절실한 정말로 간절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개인적으로 정말 치열한 순간이었습니다. 생사가 오고 갈 그 전장 그곳으로 나아가면서 그 결정적인 순간 그는 수건과 대야라는 무기를 들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그 순간이라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 바로 13장 이 말씀을 시작하는 1절 이 기사가 시작되는 그 부분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을 아셨습니다. 인간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또 사랑하셨기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동등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작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끝까지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 그 사랑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안에서는 내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절 2절에서는 가룬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진술이 됩니다. 이제 정말 그때가 된 겁니다. 3절은 더욱 확실히 이제는 그때 이제 주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또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붙어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비장하게 나아가야 할 그 순간 이제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대화와 수건이 들린 것입니다. 세상에 전혀 있을 법하지 않은 방법 세계 세상은 도저히 생각도 못할 방법 주와 또는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렇게 관계 회복을 통한 소통을 위해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다가섬 감동을 주시는 그런 몸짓 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비장한 몸짓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여주는 측면에서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 그것부터 더욱 뚜렷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발 수치심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심을 주님이 샅샅이 살펴보십니다.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손수 닦아 내십니다. 감동일 수밖에 없죠. 그런 감동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흘림 그것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흘리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흘림이 그 제한된 제자들 제한되게 더욱더 친밀하게 주님과 관계했었던 그 제자들에게는 그냥 세상에 훅 뿌려져서 그냥 어쩌다가 얻어맞은 그런 피가 아니라 내 발을 내 발가락을 그 발가락 밑에 때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며 닦으신 것과 같은 내 구석구석의 죄를 씻겨내신 나 스스로도 민망해서 들여다보기 못하는 들여다보지 못하는 바로 그 민망한 그것들까지 박박 씻겨내신 그 구원 그런 구원 이었습니다 세족을 통해 소통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은혜를 말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온수단을 다하신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감동이 됐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그림이었기에 세족을 거부했습니다 주님 안됩니다 절대 네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치 이런 표현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발 씻음이 없다면 너와 내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발뿐 아니라 손머리 다 씻어달라고 합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막 들이대는 것 그것이 참 부족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제자들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마구 들이댑니다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다른 사람들과 확실히 구분되게 좀 더 친밀해져야 친밀해져야 하는 이유는 남들에게 없는 그 제한된 은혜 아니 그 제한된 감동 그것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큰 감동을 받았으면 해서 그래서 은혜라는 미명 아래 감동을 청구합니다 발뿐 아니라 손 머리 다 씻겨주시는 감동 그런 감동이 나를 살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저 그런 감동 주려 오신 분이라고 오해하면서 그렇게 감동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감동은 그저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더군다나 그 감동은 나에게만 꽉 차기만 하면 되는 그런 감동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지는 전해지는 내가 예수님처럼 전달함으로 감동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퍼포먼스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 비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절실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상 법칙으로는 칼과 창을 들고 위협해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들고 나가셨습니다 그런 본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의 떼를 직시하시고 손수 닦으시며 그렇게 씻기신 것 죄 없으신 분 죄를 위해 그것을 묻히시고 닦아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실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게 감동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감동시키는 이유는 그렇게 제한된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그들만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사랑하시려고 제자들을 통하여 그 비장한 절시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전장에 나가는 그 군인처럼 그 비장함을 들고 그 절실함을 들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고귀한 사랑에 동참시키시라고 바로 그것이 은혜이기에 그러려고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은혜 그것을 전하는 감동 그 본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다시 그 본을 제대로 뚫어져라 쳐다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넘어서 전해야 하는 그 은혜 그 보금을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처럼 사도바울처럼 주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위에서 내려보다 보듯이 그런 궁유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발의 눈높이를 맞추셨던 예수님 그 본을 그 본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사도바울 자신이 그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발부동치고 있는 그 본을 우리 함께 그 액션을 함께 치하자고 사도바울은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종업원들이 친절하게 주문을 받는다고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높이를 발에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계속 느껴집니다 그렇게 소통이 됩니다 그 소통으로 그냥 받아먹기만 하면 우월의식이 느껴지고 그것으로 잘난 줄만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을 받아서 나도 그 본을 보이는 대로 주의집중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퍼져야 합니다 도가 지나치게 해야 합니다 내 기준보다 더 가야 합니다 섬기는 일에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방법이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유별난 방법이 식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감동은 궁극적 은혜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나에게로만 멈춰져도 만족되는 그런 감동 상품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로 인해 그대로 전달되어야 하는 본입니다 그리고 그 본이 다시금 은혜를 설명하는 또 새로이 본뜨는 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궁극의 은혜로 인한 그런 감격이 진실되게 진실되게 느껴지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그 은혜의 물결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나에게 정말로 다가오는지를 느끼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진정한 은혜를 받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감동 전달을 위한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비장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제대로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는 감동을 준비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는 분 또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